올해 대전 시내버스가 20년 만에 51대 더 늘어납니다. 이에 따라 버스 노선도 조정될 계획입니다. 대전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를 추가 증차하기로 하고 3월 중으로 노선 운영안을 만들 예정입니다. 또 4월과 5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6월 안으로 부문별 노선 운영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. 6월 안으로 부문별 노선 운영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합니다.